안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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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젠장... 오지 말걸 그랬어… 얼어 죽겠네… 너무 추워서 말인데… 내 부탁좀 들어주지 그래? 옷좀 챙겨 입고 올걸 그랬나? 재미고 뭐고 추워 죽겠네 조사할 게 없었으면... 추워도 조사는 계속 해야죠 추워... 목표 안을 거 없나... 이런 젠장... 오지 말 걸 그랬어... 얼어 죽겠네 너무 추워서 말인데... 내 부탁 좀 들어주지 그래 이런 젠장... 오지 말 걸 그랬어... 얼어 죽겠네 옷 좀 챙겨 입고 올 걸 그랬나... 입 돌아가겠네 재미고 뭐고 추워 죽겠네 조사할 게 없었으면... 이... 이 밤은 짐을 줄이든지 몸종을 하나 만들던지 해야지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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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추워서 말인데... 내 부탁 좀 들어주지 그래 흠... 재미고 뭐... 이런 젠장... 오지 말 걸 그랬어... 얼어 죽겠네... 흠... 재미고 뭐고 추워 죽겠네 흠... 흠... 빨리 네 힘을 되찾을 날이 오면...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다, 인간 발도 떠오르는 게 아니라... 내겐 무슨 볼일이지? 잘 말은 여기까지다. 금지 없는 나즈... 너무 추워서 말인데... 내 부탁 좀 들어주지근... 재미고 뭐고 추워 죽겠네. 이런 젠장. 오지 말 걸 그랬어. 얼어 죽겠네. 재미고 뭐고 추워 죽겠네. 흐흐흐. • 하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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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긴다. 이런덕이 지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이긴다. 한 번 더 안전한 건가요? 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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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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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이 더 많은 것일지요. 이 점이 더 오래 걸려야 합니다. 이 점이 더 오래 걸린뜨린다. 그리고 이 점이 더 운을 차려내려 합니다. 이 점이 더 운을 다가야 했다면, 이 점이 더 운을 더 운을 더해 주지 않습니다. 그 점이 더 운을 더워지지 않습니다. 또 하나의 점이 더 운을 더하시는데, 그 점이 더 운을 더해 주지 않습니다. 퀴즈에 참고로 아, 여기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말야 아, 여기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말야 오라? 이 부품이 아닌가? 생긴 건 비슷한데 아, 여기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말야 아, 여기 조금만 더 어디서 첫번째는 동작을 맞춰서 몸에 불쌍한 적은 이 동작을 쪼개는 적은 석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동작은 점은 접근하니까 더는 점이 큰일을 맞춰서 터뜨려는 적은 폭로를 높여 놔둔 여기!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말야. 가격 나더라도 좋으니까 혹시 없어? 아... 부품이 너무 부족해. 부품만 있으면... 아... 부품됨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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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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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